촬영 시작 촬영 시작 상규 나오네 차는 어딨나? 태양이 서 뭐? 어, 잠깐만 나를 향해 보고 있는데? 나야? 진짜 나야? 아 이거 귀여워 야 이거 진짜 다행이다 약간 부재 옷 봅니다. 부재 악세사리 이런 거 아 다 이걸로 만든 거야? 야 어떻게 해 그 다양한 야 이거 이거랑 이거랑 대박이다 진짜 아 근데 이거 미안하다 나는 이거 봐서 울었다 야 이성구아 미안하다 아 일본 진짜 요한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.